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빨리 온다 응 출근해서 항사방에 정일 안 보인다 그래요? 지은아 전화해봐 됐어 하지마 묻지도 따지지도 찾지도 말아 이렇게 써놓고 지우 아빠 짓 나갔어 아빠가? 집을 나갔어? 그래 아휴 내가 진짜 하다하다 정말 아휴 전화해서 식구들 걱정하고 있다고 들어오라고 해 됐어 집 나가봤자 고생만 하는 거지 이래서 내가 항사방에 마땅치 않은 거야 어제 좀 서운했다고 한두 살 먹은 애처럼 벗겨서 집을 나가 그래도 인물 보지 말랬지? 아휴 엄마도 지금 아니 항사방 집 나간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마 시무덤 지갑 봤지 에이